여러분들 가족 여러분께서는 이제 입장하셔서 저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소재원님의 10대 전환을 꼭 지금 진동이나 무궁으로 전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먼저 10종 공연으로 함께합니다. 리차드 박스 선생님의 새소폰 연주부터 함께할 테니까요.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는 분이 있으면 함께 불러주셔도 됩니다. 다시 한 번 큰 박수 주시겠어요? 아는 분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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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 벌 뻗어서 저를 너를 보자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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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